원래 한국 돌아가서 할 거 되게 많았거든요. 하고 싶은 거 막 춤도 막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복싱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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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